1. 손흥민 상암잔디 지적의 앞불사 빛나는 임영웅의 예지력 아이오 불똥 왜 한국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만전 영웅이자 감동적인 인사를 남기고 런던행 비행기에 오른 손흥민 선수는 앞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 상태가 오만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앞불사 이 말이 불씨가 된 탓인지 아이오에게 그대로 불똥이 되어 튀었고 그에 비해 예지력이 빛나는 임영웅은 얼마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관중 대상으로 콘서트를 개최했음에도 전혀 불똥이 튀지 않아 새삼 임영웅의 예지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영웅은 대체 콘서트를 어떻게 진행하였기에 단디 훼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인가. 또한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500만원까지 암표로 거래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될 예정이며 축구덕후 임영웅은 퓨마와 손잡고 축구 유니폼을 출시하는 등 임영웅의 선행은 파도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5만전 영웅인 손흥민은 12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소집기간이 끝난 뒤 한국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월드컵 예선 소집기간 팬분들 사랑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간다. 변함없이 계속해서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며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 소속팀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다음 소집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을 장한 애정이 묻어나는 문구와 함께 손흥민은 태극기와 하트 이모티콘을 더했는데요. 손흥민의 팬관리 역량은 가히 군계 1학 수준입니다.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은 15일 오후 10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아스널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대한민국과 오만과의 경기에서는 1골 2도움을 올리며 팀의 3대1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손흥민의 원맨쇼였습니다. 손흥민은 홍명보를 일단은 살렸고 대한민국의 축구 위기를 구해냈습니다. 그런 손흥민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 상태를 지적했는데 이로 인해 가수 아유의 콘서트를 취소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불똥맞은 아유의 입장에선 몹시 당황할 일입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11일 국민신문고 서울시 응답소에는 10월 15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정된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한민국 대 이라크 경기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아유의 콘서트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추후에 있을 콘서트를 취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이는 타당한 요구입니다. 원래 그곳의 주 목적은 축구 경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은 평소 손흥민 선수 팬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아유 콘서트 당일 대규모 인파가 그곳을 운집한다면 잔디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자신의 주장 근거로 서울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중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밖의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 5일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마친 뒤 홈에서 할 때 잔디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원정 경기 그라운드 컨디션이 더 좋다는 게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라고 말했고 상대팀 팔레스타인 감독 역시 잔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월에는 임영웅의 콘서트가 이틀간 열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임영웅 콘서트는 공연 당시엔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에는 객석을 배치하지 않았고 관중석에만 모두 배치했습니다. 그라운드에 배치하면 아무래도 관객이 잔디를 뭉길 수밖에 없는데 임영웅은 사전에 이를 알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100% 모두 관중석에만 좌석을 배치하는 선견 지명을 보였습니다. 그의 예지력은 놀랍습니다. 지난 언젠가 잔벌리 대회를 하면서도 잔디를 엄청 망가뜨렸습니다. 한편 이달로 예정된 아이오 콘서트 역시 전석 10만석이 매진돼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상암 잔디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이라크와의 3차전 예선을 월드컵 경기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오의 입장에서는 모든 신문이 아이오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명웅 티켓 500만원에 팔아요 권익위 암표 수익 몰수 초강수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암표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암표 거래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권고 안에는 구체적으로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행위 전면 금지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암표 거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는데 매번 말로만 엄포주고 대책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확실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실천에 옮기기 위한 행정력이 평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바뀌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십시다. 그런가 하면 축구 덕후 임영웅은 퓨마라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 손을 잡고 축구 유니폼을 출시했는데 임영웅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12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퓨마는 임영웅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유니폼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영웅은 원래부터 설계 혹은 디자인에 매우 관심이 높은 가수로서 음악을 만들거나 노래를 부를 때도 전체 흐름을 미리 치밀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임영웅은 그런 능력이 탁월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 신발에 색상을 입히는 디자인이라든지 안경 디자인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었고 인기 최고였습니다.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는 하나은행이 하나금융그룹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임영웅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이벤트인데요. 10월 12일 K리그 대전 하나시티진이 홈구장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임영웅이 이끄는 팀 히어로와 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은 기성용이 대표하는 팀 기성용의 맞대결로 진행됩니다. 기성용은 배우 한혜진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유니폼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퓨마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량으로 구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선수들 외에도 그날 경기장에 들어가 관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임영웅이 설계한 옷을 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참가 선수들이 착용하는 것과 동일한 팀 히어로 풋볼 저지와 캡틴 키 풋볼 저지 두 종류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임영웅 등번호 10을 비롯해 전체 참가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도 마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맞춤형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퓨마는 오는 25일까지 팀 유니폼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참가 선수 이름과 번호를 무료로 새겨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퓨마라는 회사가 이번같이 홍보하기 좋은 타임을 그냥 놓쳐버릴 리 없습니다. 더욱 의미있는 점은 자선 축구대 유니폼을 특별 제작해 판매한 뒤 수익금은 모두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훈훈한 장면인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끊임없이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임영웅의 선행은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임영웅 선견 지명을 발휘하여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라운드에 좌석을 배치하지 않는 센스를 발휘해 칭찬이 좌자하며 손흥민의 잔디 걱정 발언에도 임영웅에겐 전혀 불똥이 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영웅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다선 축구대의 유니폼을 직접 디자인하였으며 퓨마와 함께 협업하여 유니폼 판매 수익금은 모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하여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임영웅의 축구장 잔디 보호 예지력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창힐 TV였습니다.